자동차는 또 제 전문이죠 자동차 별거 없어요 그냥 볼록할 철을 만들면은 그게 자동차에요 뭔지 아시죠 볼록할 철을 만들어 그게 자동차야 어 나 이거 다른거 만들래 제가 개 지리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트럭트럭 트럭트럭 뭔가 이상하다 뒤에 좀더 늘려야 겠다 앞에 파란색깔로 할까 파란색깔이 더 나은거 같으네 파란색깔이 더 나은거 같으네 stripe 크흐 개 지린다 진짜 디자인을 해야 돼 진짜로 이거는 진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바퀴가 좀 이상하지만 어? 이거 올려야 돼 뭐 더 할 거 없나? 개질였어 1등이야 개질였어 아아 1등이야 부금 준비해야겠다 자 1등 잠깐 1등 부금 준비할게요 1등 부금 준비 오케이 준비 완료 아 개질였어 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아 이거 탈락이에요 위에 이거 뚫려있죠? 탈락이에요 뭐야 이거 탈락이에요 예 못 만들었어요 그냥 탈락이에요 와 이 사람 뭐야 대박이잖아 어 뒤에 막 연기까지 나네 와 바로 레전덜이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밖에 뭐지? 너무 너무 스케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어? 이상한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오와 뒤에서 불 나오네 근데 앞에가 망했죠? 앞에 계단 계단 자동 계단 자동차죠 이거? 점프맵이죠? 망했어 와 내가 일 나 5등이네 나 5등이네 나 5등이네 뭐야 뭐야 픽 뭐야 저거 곡괭이라고요? 곡괭이네 진짜 곡괭이는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야 빠르게 마인크래프트 도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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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뵙겨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어 어 니 잘났어 알겠어 부검 꺼 닥쳐 닥치라니까 부검 어디서 꺼 아 이것 때문에 시간 더 걸렸어 야야야 야야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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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아 꺼져왜 이렇게 복잡해 어 야 나무나무나무 일단 나무로 나무로 자 일단 한칸 띄고 오케이 하나 아 이것 때문에 1분 날렸네 하나 둘 어 몇개야 셋 넷 다섯 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7 8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 뭐야 빨빨빨빨 검은색 형탈 오케이 선 Section 야 뭐야 이거 꺼져 에these 그냥 몰라서 그냥 고르지마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호잇 아 야 하 하 하 빨리 5분내로 5불내로 어? 야 빨리 걸 그다음 뭐야 그다음 뭐야 다이아몬드 3개 오케이 따다닥 으어 다야다다다다 어 야 그다음 뭐야 으어 어 어 어 야 그다음 뭐야 1 2 3 4 5 1 2 3 4 어.. 어.. 아이.. 나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야.. 시간 충분하네.. 어? 진짜 1등 해야 돼.. 이거는 진짜로.. 다 돼졌어.. 1등 할거야.. 괜찮은데? 어.. 오오.. 음.. 시간 남은.. 시간 남으니까.. 철도 만들어야겠다.. 철곡갱이.. 간지나게 빠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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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야..잠깐만.. 어.. 어떻게 했어? 아.. 이건가?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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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 어.. 된건가? 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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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건 진짜 1등 줘야 돼.. 진짜.. 야.. 이거 끝에 안했어.. 끝에 안했어.. 아.. 아.. 1등 부금 준비해야겠다.. 이거 1등이야.. 1.. 1등.. 1등 부금 준비했어요.. 지금.. 곡괭이 뿌리자구요? 아.. 늦었어.. 아.. 그리고.. 그런.. 그런 기능 없어요.. 그리고.. 어? 탈락이죠? 탈락이죠? 아.. 도끼.. 이거 망치 만들었는데요? 탈락이죠? 예.. 막.. 곡괭이 해놨더니.. 예.. 망치 만들었죠? 아.. 망했는데요? 리얼 화살촉이죠? 아.. 뭐죠? 이.. 인센트인가요? 이거.. 석궁 아닌가요? 석궁? 오.. 이사람 개지리는데요? 이사람 정체가 뭐죠? 아.. 인터넷에 보고 베냈다고요? 아.. 그것도 실력이에요? 어.. 이사람 뭐야? 아이.. 개망했죠? 뭐.. 뭐야 이거는.. 곡괭이 만들라고 했더니.. 뭐야 이거.. 신종곡괭이야.. 어.. 하하하하 야 이새끼야.. 이건 너무했어.. 야 이거 가로수.. 가로등.. 가로등 아니에요? 불 안들어와요 이거? 불.. 어.. 와.. 뭐야? 왜? 내가 1등 아니야? 크하하아아아아아!!! 말도 안 돼.. 이.. 2단계.. 2단계 1등이야.. 이딴게 이 새끼들아 눈깔이 피었냐 뭐 내가 뭐 병 걸렸냐 내 벌레 들어가서 이 새끼들 뭐가 문제야 뭐가 뭐가 문제야 이 새끼들아 도대체 뭐가 이게 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완벽했잖아 완벽한 코깽이었잖아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딴 망치가 1등이냐고 저 고깽이가 아니라 망치야 망치 망치라고 이 새끼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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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라